선우 형 이거 100% 한다. 할 게 없어. 이거 선우다 이거. 선우 형 같지 않아. 갑자기. 우리. 혹시 저 나온 줄 알았지? 김선우. 알았어. 이런 거 왜 이렇게 잘해요. 너무 잘 어울려요 형. 제가 이런. 안녕하세요. 안 돼. 이거 못해. 못해 이거 어떡해. 음악 주세요. 너무 잘해 너무 잘해.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되게 잘 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가지고. 우와 잘해. 나는 진짜 행복해. 오늘 품다. 뭐야. 갑자기. 맞아. 기대된다. 성훈이 형. 뭐예요? 응한 사람에게 전화. 1, 2, 3등. 전화. 친구도 되고. 저절로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아. 표정 리더는 혹시. 선우 형이 조금 잘하는 그런 시추에이션. 뭐 하세요? 뭐 하세요? 표정 리더. 표정 리더는 역시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선우 형도 형인 게 재밌는 것 같아요. 나도 막내고 싶다. 형이 막내였으면 지금 얼굴에 멍 몇 개 있을걸요?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엄마가 맨날 이렇게 해 줬는데. 난 떡이 있어. 우리 친척이 떡집하거든. 상대 파거든. 응. 비주얼 1위 아이랜더. 선우 형 긴장한다. 선우 형 긴장했다. 선우 형 긴장했다.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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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정원 아이랜더는 최근 탈락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